안녕하세요 오늘은 징하게 자라지 않는 다육이 3월에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다육이들 분갈이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저 또한 분갈이 하지 않았던 남은 화분들을 조금씩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장하지 않는 다육이들 조금은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약간의 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육이들 물을 줘도 영양제를 줘도 성장하지 않는 다육이들이 있는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왜 자라지 않고 자꾸 잎이 작아지면서 자꾸 떨어질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이 식물을 오래 키웠던 분들은 그 정답을 아마 알 텐데요 식물을 처음 키우거나 특히 다육식물을 처음 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략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지 않고 자꾸 잎이 작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뿌리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줄기를 보십시오 줄기에 만약에 줄임진 부분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잘라 주셔야 됩니다 간혹 자연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자연치유가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뒤쪽에 있는 다육이를 보면서 아마 그런 부분을 더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이는 품종은 노마라는 품종이구요 앞부분은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뒤쪽 부분 같은 경우는 줄기는 멀쩡한데 성장을 하지 않고 있죠 이 성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잎이 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쪽 부분에 뿌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자라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을 나도 그대로 두고 분갈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계속 준다 그러면 결국은 그 줄기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저 또한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을 주지 않은 상태고요 이번 주에 분갈이를 해서 저 뒤쪽에 있는 부분은 잘라서 새 뿌리를 내려서 심어 주려고 합니다 이 두들레와 같은 경우는 줄기를 자르게 되면 뿌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봄철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처음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줄기와 뿌리를 자르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뿌리는 나오긴 할 수... 운이 좋으면 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뿌리가 잡지 못해서 물과 영양제를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잎이 작아지거나 잎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소실돼서 죽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다육이는 물과 영양제를 듬뿍 주는데도 왜 자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뿌리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새 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는 게 좋은데 이 봄철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나 2주 정도 되면 충분하게 뿌리가 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물은 이 분갈을 뿌리를 많이 제거를 해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분갈을 했다 그러면 물은 1주나 2주 정도 3월 같은 경우는 2주마다 물을 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먹고 반 잔 정도 주면서 뿌리가 내리는데 과습으로 죽지 않을 정도 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성장하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분갈이가 완료되면 이런 다귀들 같은 경우는 제발 강한 햇살에 내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한 햇살에 내몰게 되면 이 뿌리가 나오다가 더위에 뿌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발 이런 다귀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 가을까지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2, 3시간 들어오는 공간에서 약한 햇살에 화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정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직광에 내몰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약간 못나지고 웃자라도 안정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화분을 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작아졌던 잎들이 조금씩 성장을 할 거고요 이런 다귀들 같은 경우는 물을 자꾸 많이 주게 되면 새로 나오는 뿌리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을 2주마다 준다 그러면 이런 다귀들 같은 경우는 바짝 굶겼다가 주는데 보통 성장기에는 거리대에 내몰랐던 그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한 7일 간격으로 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런 화분들은 한 14일에서 15일마다 물을 주는데 물을 줄 때는 왕창 주기보다는 화분이 반 정도 젖을 정도로 뿌리가 수분을 찾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새 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는 거고 그런 화분들을 강한 햇살보다는 약하게 들어오는 햇살에서 한 6개월 정도 자리를 잡아주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은 제발 많이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약해진 뿌리가 더 위험한 단계까지 가는 부분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약을 치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약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다시 흙에 채워가지고 심어주는 게 더 오히려 다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준다 그러면 아마 달기가 건강하게 가을에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작아진 잎들은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